예,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였죠. 첫날에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을 연결해서 질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경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도정질문 시작됐고 어제 질의를 하셨던데 질문 분위기는 첫날인데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오영훈 도정의 공약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들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준비하셔서 도정질리에 임하고 계시고요.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2005년 이전에 생활의 필수적 이용시들인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비싼 항공료와 항공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서 그 방법을 찾아낸 게 우리 적가항공을 설립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다가 애견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5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 초기에는 많은 도민들이 기대와 성원 속에 그동안 제주항공도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관광접근성 개선 제주지역 브랜드 홍보 등에 기여온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제주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내 세 번째 항공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설립 초기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운영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실망하고 원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설립 당시에 비행기를 쉽게 탈 수 있고 또 저렴하게 항공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주기점 노선이 타 항공사에 비해서 많지 않고 국제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후에 6월까지 그렇고 지난 8월하고 9월에 한두 편 정도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항공요금 수준을 봐도 당초 협약서에 보면 대형항공사의 70%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협약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항공사 89%에서 91.5%에 달라고 있는 요금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동민들이 항공격을 구하지 못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도 전혀 역할을 못해서 어렵고 가장 힘이 들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기여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주항공 처음 출범할 때 도민들 기대가 많긴 했었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도 출자를 했었는데 당시 한 25%까지 출자를 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출자 계속 증자를 하다 보니까 한 3.3%까지 낮아져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굉장히 지분이 약화된 상태인 거죠? 네. 제주도 2005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이 25%에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한 두 번은 했습니다. 그렇죠. 38억 40억은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대기업도 아니고 또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3.3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지배 구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어제 저 지리 때 항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차라리 전국 최초의 공영항공사 설립을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고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이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항공도 경영의 어려움을 좀 겪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주항공과 잘 협의를 해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좀 유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기업과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 이익 집단이지 이게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결국 지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제주도 사정상 지분을 높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당시에 협약 맺어놓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초에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 좀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글쎄요. 딱히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설립 취지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수소트램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던데요. 수소트램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의원님이 수소트램 지금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소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우영훈 지사의 답변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제 질의 때 수소트램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왜 말씀드렸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공영제 버스 말고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공영제 버스하고 어쨌든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제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모레일 겁니다. 아마 14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지난해 용역을 발췌했기 때문에 1년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어쨌든 제사님께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2030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평고속도로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됐을 텐데 BC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잘 나와줘야 이게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중간 용역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는 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노형, 공항에서 제주항까지 해서 1 플러스 2 노선이 거의 유력이 되고 있고 거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한 4,4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긴 하시던데 다만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만약에 효과가 떨어진다면은 편익이 떨어진다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돈 먹는 하마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일각에서 이런 우려들도 많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버스중공영제도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수소트램까지 그러면 경제적 사상성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수소트램이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제주도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도 지사님 도전 질의 답변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지금 수도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에 좀 연계시켜서 제주에 필요한 교통수단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이 이뤄질 테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노형 오거리 입체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데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여러 안들이 나오고 막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 다시 또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 초선 의원이 돼서 할 때 제가 저의 공약 상황이로 합니다. 마침 지난 5월 추경 때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난 8월 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조한 상황이고요. 2018년에 고효율 교차로 조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바가 있고 기억납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왔고 우리 아나운선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9년에도 2018-19년에 노형 오거리 입체화 계획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왜 그때 용역을 했는데 사업 추진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그 의지를 좀 강하게 밝혔군요. 도지사께서.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당초에 한 6가지인가 안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게 드림타워가 생기면서 교통 혼잡이 불보도 뻔해지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6가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가지 입체화에 대한 우선순위하고 최적의 노선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순위별로 이렇게 아마 나오겠죠. 용역이. 당초에도 용역은 했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 용역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용역을 또 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기본계획 출입 용역이라서요.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예전에는 타당성 검토만 검토 용역을 했고 이번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출입 용역이라서 좀 상황이 앞으로 진정이 된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듣기로도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안이 있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또 그 안이 제일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초에도 좀 말이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저도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가지 중에 제일 좋은 안이 있었는데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제가 또 그거를 계속 강조는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가장 유력했던 안이 지하차도에 회전교차를 더해서 거기다 또 원형 6교까지 아마 설치했던 안이 가장 유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장했던 게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장 이제 비용은 또 많이 드는 안이기도 하죠. 그게.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그중에 가장 적합한 안. 뭐 비용도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래도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이 교통량과 관련해 지금 제주도가 문제가 참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여러 뭐 도시 계획 도로들도 추진 중인데 지금 이게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노형 오거리 입체와 관련해서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드림타워가 이제 들어섰을 때 과연 이제 교통압력이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그 요구도 했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평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도시 계획 도로 이제 개설 7가지 노선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질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제주공항 5일장 공항 우회도로만 이제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나머지 6개는 6개 노선은 이제 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작도 못한 것도 있고 이제 보통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1에서 3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협의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가장 큰 이유가 뭐 대상 토지주와의 그 협의 문제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 집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련해서 뭐 1, 3년 정도 1에서 3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이건 계속 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가요? 그럼 도정에서? 네. 뭐 저기 최세한 그 계획대로 기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지금 거의 뭐 확정도 된 거고 뭐 조금 뭐 남아있는 거고 해서 뭐 거의 앞으로 2, 3년 내로는 다 이제 완공되는 걸로 중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셨던데 그 버스 중공영제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버스 중공영제는 뭐 아시겠지만 한 1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제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로부터 이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제 작년에 버스 중공영제 관련 개선 방안 그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그 개선 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제안한 방안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버스 회사에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제주형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유류세 황국과 같이 이제 버스 회사가 아닌 이용객, 도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들어가는 이제 바우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이용자도 증가하고 뭐 또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병령 개선도 이제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제안을 했는데요. 뭐 지사님께서 답변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재정지원금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고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시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좀 궁금한 게 지금 재정지원금을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그 이용객들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버스 운수사업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주자. 그러면 운수업체들이 경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타면서 카드를 제주의용 교통카드를 이제 대면 단말기에다 대면 저의 그 카드에서 도에서 지원해 준 것만큼 이제 그 버스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탄만큼 이제 받아가라는 거죠. 운수업버스 회사는. 탄만큼은? 지금은 타지도 않고 한 명 타든 열 명 타든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버스 대당. 한 대당 한 2.5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의원님 생각은 버스 이용 계획을 더 늘려서 그것이 시민들에게도 효과가 혜택이 주어지고 버스 운송회사들의 수입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라는 게 도지사의 답변이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다 여쭤봤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정 질의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 관심 가는 질문들도 많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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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경호 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